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법권 수준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반 미중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장중에 중국 당국이 증안기금을 조성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장중의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또 장중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빠르게 테마주들의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템포를 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번 주는 특히나 우리 시장이 좀 오전장엔 강하고 오후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오늘 사실 저 역시도 굉장히 대응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런 시장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2500선 회복에 대한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사실 오늘 그 부분을 돌파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과의 괴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동전쟁 리스크가 좀 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 국가들 즉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부터 좀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만 하더라도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LNF는 사실 실적 발표를 이미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장중에서만 5% 넘게 변동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시가 총액 수조원짜리의 기업이 정말 이렇게 오전장에 잠깐 빨갛다가 다시 또 오후장 흐름에서 다시 또 파란불이 켜졌다가 다시 한 번도 빨간불이 켜지는 이런 현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시장은 정말 이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심했던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종목과 섹터를 내가 공략해야 되지? 라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디커플링 이런 기조 자체가 오래 지속되는 것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급락장 이전에도 현금을 좀 확보하라는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만큼 이번에는 좀 상승장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를 좀 해두시고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종목을 이렇게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고민들이 좀 많아지는 이 시점에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좀 확대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또 성과를 내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전혀 움츠려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현금이 있는 비중들을 주력주, 주도주 위주로 좀 담아내시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두고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톱방 안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2차전지 종목 한 종목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에서 과연 2차전지 관련된 섹터를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전략을 어떤 시점에서 잡아야 되고 지금 팩트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2차전지 종목 언제쯤 여러분들이 회복이 가능할지 혹은 추가 매수 타점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명쾌한 해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일 것 같은데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의 실시간으로 시장 공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을 일단 한번 살펴볼 텐데 6G 종목들이 올해는 정말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센서뷰가 나와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AI 신약 플랫폼을 선보이겠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았던 신테카 바이오도 나와 있고 아쉬운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성 중공업이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죠. 이렇게 하스닥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동인 기원이 12%대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엔캠이 15%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그 밖에도 효성중공업 센서뷰가 6%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엔캠부터 살펴볼 텐데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을 보였는데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5%대의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살펴볼 텐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아쉬운 상황인데요. 올해 전력기기 부문의 호황이 예상이 되고 있고 건설 부문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6%대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카 바이오인데요. 신규 AI 소프트웨어 론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사의 신약 개발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는 7%대의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인기한 살펴볼 텐데 오늘장 12%대의 상승세를 기록해줬죠.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의 실적 정망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고객사 주문이 과거 수준 이상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신규 제품 수주까지 늘어나면서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뷰 살펴볼 텐데요. 연초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기술 동향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소식에 이 6G 관련한 종목들이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센서뷰는 최근 시장 대비에서도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6%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좋을까요? 일단 센서뷰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볼게요. 센서뷰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봐도 될지 궁금한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센서뷰 같은 경우는 이재용이 새해 첫날부터 6G 쪽으로 많은 관심들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삼성이 관심 보이고 있는 섹터, 테마 보통 굉장히 큰 급등을 연출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센서뷰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차트의 패턴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이런 시장에서도 장중 6%까지 이렇게 오늘 종가 기준 잘 마감을 하면서 추후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시 한번 또 N자 파동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센서뷰, 만약에 내가 단기 종목에서 좀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센서뷰 종목 같은 거를 좀 공약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센서뷰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N캠도 한번 분석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 자,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어떻게 전방을 해봐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사실 이제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죠. 이제 센티 자체가 사실 기관에서도 그렇고 많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제 매수, 주체로 좀 나서주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N캠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전액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025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공장 증서를 많이 확대함에 따라서 30만 톤 가량의 이제 생산, 캐파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IRA 법안에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 N캠과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요. 자, N캠이 지난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가 지난 1월 19일 날 장중에 마이너스 20%라는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본 이후에 자, 그래서 월요일까지 조금 조정을 좀 이어서 봤다가 오늘 장중에 15%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전제를 좀 할 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톤 가량의 증설에 성공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폭의 개선이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양극제도 캐파 증설하면서 적자 실족을 또 기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N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만약에 예상치에 미달하게 될 경우 주가 폭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만약에 제가 N캠 종목을 좀 매매하게 된다면 10만 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세워야 이제 좀 신규 매수로 단기로 좀 나설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주가가 12만 원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는 안전받은 자체가 굉장히 좀 짧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좀 꺼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N캠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줬을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도 궁금합니다. 효성중공업은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일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효성중공업은 사실 두 가지 사업을 가장 크게 영위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초대형 변압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건설 부문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을 단일 사업 부분으로 빼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사실상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HD 현대 일렉트릭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초대형 변압기, 즉 전력 인프라 쪽으로만 집중된 사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효성중공업과 다른 주가 양상을 나타내는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점 6만 5천 다진 이후에 지금 최고점 10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에요. 반면에 지금 효성중공업의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 전고점 지난 12월 달에 달성했었던 22만 선과 지금 상당히 좀 괴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건설 부분이 도대체인가 어디까지 실적이 하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외하고 사실상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실적들을 발표할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생각보다 건설 부문이 괜찮은데 크게 나쁘지 않은데 라는 판단이 좀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설 부문의 리스크는 정말 언제 내가 이 비용과 이런 실적을 반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정률 부분으로 반영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사실 리스크는 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실적까지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실적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신테카 바이오 AI 신약 플랫폼 서비스 공개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에 좀 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AI 신약 쪽은 사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두셔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이오에서 사실 여러 가지의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있지만 AI 신약 쪽이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쪽도 사업을 진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AI 신약 쪽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는 사실상 임상에 대한 기간들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상 비용도 굉장히 절약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 확률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AI 신약에서 지금 최대 또 수혜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신테카 바이오 그렇죠?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이제 주가가 그래도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는 좋은 흐름들을 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보통 1월 시장은 보통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들 좀 패턴들을 좀 보시면 대다수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따 이제 공략주 할 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지만 지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12월 달에 기대감 때문에 먼저 한번 급등을 해요. 자 그리고 실제로 1월 JP모건 헬스케어를 끝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오히려 매수 찬스로 보시고 2월 달 3월 달 이벤트를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월 말 보통 2월 달에 바이오 종목을 대다수 한두 종목 정도를 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신테카 바이오도 좀 관심을 좀 두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판단이 좀 섭니다. 자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볼 때도 사실 좀 갈 만한 여력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달성한 19,000원 때까지 지금 현재 대략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월 달 3월 달 4월 달 조금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 이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2차 전지가 사실상 코스닥을 지금 원래 견인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갈 만한 코스닥 자금이 없어요. 그렇죠? 다 바이오 쪽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신약 그리고 앞으로의 글로벌 기술 이전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테카 바이오 등 관련된 바이오 섹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2, 3월 달에 신규 매수를 좀 해보시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2, 3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을 좀 관심 갖고 포트폴리오 안에 추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지켜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방송 중엔 공개하지 않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는 히든 종목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종목들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시작 이야기부터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마지막 하스타5 종목은 동인기현인데요.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대다수의 사실 의류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사실 대장주부터 비롯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 상황에서 사실상 동인기현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웃도어 브랜드 쪽에서 OEM, ODM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번 패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 차트를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상장한 이후로 다시 한번 공모가를 좀 회복해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저평가가 좀 예상이 된다. 향후 조금 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됐었던 시점이 2만 원에서 2만 2천 5백 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지 않나. 지금 현재 공장 가득률도 상당히 높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퍼포먼스 상황에서 사실상 영업이익도 내년도에 20% 이상 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사실 이렇게 저평가로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제 증권가의 분석들이 지금 레포트로 조금씩 조금씩 나옴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한 1,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전에 FNF라는 종목 아시죠? 의류 쪽 관련해서 중국 시장 진출에서 엄청나게 수출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주가가 무려 저점에서 10배가량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볼 때에도 동인기현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이 사실 명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되고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저는 좀 매력적인 지금 주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동인기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시고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주가 급등했었던 시점보다는 언제 눌림목구가 줬을 때 대략 한 2만 5천원 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를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어나가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의류주들이 너무나 사실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균 PER 수치로 봤을 때 5배에서 7배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주가를 산정하실 때에도 내가 이 종목을 PR 7배를 대입했을 때 목표주가가 얼만큼 나오는지 10배가량을 내가 대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목표주가가 산정이 되는지 이 유무를 보시면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여기까지 열려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고서 투자를 좀 하게 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단기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하스닥5 종목들 뿐만 아닌 이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황 공부도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봐야 되는데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 이야기 잠깐만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말부터 2월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트에 편입하셔야 되는 반도체 섹터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정말 히든 종목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3월 달부터 임상 관련된 소식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 오늘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하셔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 안으로만 입장하셔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밑에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강의를 또 만나볼 텐데 2차전지 하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요. 자 강의 한번 바로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종목이 뭘까 이걸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겠지만 이제 종목 토론실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2차전지 관련된 고민들이 가장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급락하는 2차전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긴급적으로 대응 전략을 잡아보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에코프로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작년도에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내줬기 때문에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를 정확하게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에코프로 월봉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주가 저점에서 사실상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었던 주가 시점부터 무려 150만 원까지 정말 6개월 만에 너무나 큰 퍼포먼스를 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2차전지가 되겠죠. 그중에서 단연 에코프로가 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고점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산정을 좀 해보자면 PER이 무려 150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PBR이 무려 30배입니다. 예전에 셀트리온이 고점 논란이 좀 있었을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PBR이 8배, 10배 이 정도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무려 3배가 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갔었던 게 에코프로예요. 그래서 사실상 에코프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10배 이상 치솟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마인드였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연평균 20%, 30%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2030년까지가 아니라 2040년, 2050년까지도 내다보는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상기성장성, 이거 보고서 나는 베팅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점점 분기별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게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성장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서 팩트만 좀 체크를 좀 해보자면 2차전지에 대한 급락 원인은 첫 번째로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진 정도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내연기관차 시장을 전기차가 빠르게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유럽과 중국에서요. 그렇죠? 유럽과 중국에서는 사실 지금 대체율이 20%를 넘어서서 신차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대체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쉽게도 아쉽겠지만 중국 시장은 우리 전체가 다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그렇죠? 테슬라조차도 고전하는 시장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중국에서는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중국 관련된 거래처들은 당연히 다 중국 관련된 양극제를 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차 수요가 부진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시장에서 부진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수천만 원 하다못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1억 원 정도를 낼 만한 이런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 부진을 지금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하락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극제를 또 만들 때 필요한 게 탄산 리튬이잖아요. 리튬 가격이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사실상 지금 4분기, 지난 4분기가 3분기보다도 무려 40% 이상 리튬 가격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리튬이 워낙에 고궁 행진했지만 거기서 고점에서 쭉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4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닝 쇼크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컨센트 대비 무려 40% 미달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야, 지금 이거 LG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른 종목은 정말 어련하겠냐라는 생각들이 시장의 공감대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센티가 좋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주도했었던 건 바이든 행정부예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또 재선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올해 11월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들과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줄어들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끼어 있는 올 한 해가 2024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역시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기가 어려운 워낙에 밸류에이션상 이런 PR이 나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었던 주식인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인하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상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잘 팔릴 때에는 아시겠지만 가격 인상을 막 6차례, 7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가 연이어서 가격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볼 때 앞으로 이 치킨게임에서 과연 살아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치킨게임이 진행이 되면 배터리 가격 낮춰라. 배터리 업체들은 양극재 가격 낮춰라.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점 이제 소재부품 쪽까지도 이런 연관성을 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탄산 리튬 가격 추이를 좀 보게 되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거의 9만 달러까지 육박했다가 지금 2만 달러 미만까지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를 도대체인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바닥을 다시 한번 확보를 좀 해줄 때 이렇게 지금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바닥을 한번 확보해 줬듯이 이 구간이 다시 한번 도래를 좀 해주고 반등 추세가 비로소 나와줄 때 어떻게 된다?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일어설 이런 부분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예상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미국은 생각보다 전기차 대체율이 되게 낮습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6%에 불과해요. 2023년도에는 대략 10%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 내년도에는 올해죠. 올해 2024년도에는 13%, 25년도에는 17%로 점점점점 2025년도 이후부터 빨라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워낙에 전기차 대체율이 굉장히 빨랐었죠. 2023년도, 작년도에 27%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2024년도 올해에는 32%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다 비아디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된, 본인들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삭제를 시켜도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유럽 전기차도 대체율이 굉장히 높았죠. 작년도에 23%까지 갔었는데 올해 26% 그리고 2025년도에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만약에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도시장, 베트남시장, 즉 이런 아시아 시장을 누가 빨리 석권할 것인가. 즉, 뭐겠어요? 저가 전쟁이겠죠, 저가.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관련된 차량을 누가 더 싸게 납품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도시장을 빠르게 석권할 수 있는 이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의 밸류입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코스모신 소재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양극재 기업들 한 종목 정도는 아마 거의 보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팩트를 좀 잡아드리자면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25년 실적 대비 PR이 78배입니다. 진짜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걸로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 가격 논란에서는 정말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포스코퓨처엠은 43배, LNF 같은 경우가 그나마 제일 쌉니다. 16배.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의 평균적인 밸류가 여기서 지금 나와 있다시피 유미코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좀 보게 되면 11배, 9배까지도 가요. 중국 업체들도 지금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고평가가 되었든 혹은 지금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든 그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조금 더 상승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 관련된 실적들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본인들이 예상했었던 이런 캐파 증설의 속도가 좀 더더지는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올해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될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LNF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영업적자가 2800억 정도가 나타나게 됐어요. 굉장히 큰 수치예요.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4분기 실적이 대략 영업적자 500억 정도 많아도 한 7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너무 큰 수치가 발표돼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리튬에 대한 이 재고 자산 엄청나게 작년도에 비싸게 샀었던 이 부분을 한 번에 빅배 쓰라고 합니다. 한 번에 물량 싹 다 털어버린 거야. 그죠? 일단은 재고 손실을 다 반영시킨 겁니다. 회계.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딱 반영시킴으로써 코스피를 이전을 하게 됐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아, 이제부터 새 출발하자라는 마인드로 다시 한 번 접근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도 분명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포스코퓨처엠이 영업 실적을 이번에 발표를 좀 했더라고요. 영업적자 700억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게 됐고 포스코퓨처엠의 지금 시장 컨센이 사실상 영업이 7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어닝 쇼크를 기록한 실적이 되겠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영업적자 420억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게 된다면 지금 빅베스로 재고자산 손실을 제대로 확정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1분기 실적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코프로비엠만 실적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 빅베스, 지금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손실을 반영을 시켜야 다음부터는 좀 호실적들을 발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지연되면서 사실상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부분으로 4분기 실적을 좀 좋게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추후 전략들을 좀 잡아들이게 된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마감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피추엠을 발표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만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실적 안 좋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바닥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정말 강조드립니다.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바닥이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으셔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LNF만 유일하게 재고자산 한 번에 털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정말 다시 수백억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유무를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인화에 대한 효과 기대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제 5월달부터 금리인화를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인화 효과가 실제로 전기차 수요를 다시 한 번 올려놓을 수 있는지 이 유무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관련된 종목 제가 이 15분 안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너무나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사실상 2차 전지 종목을 보유함에 따라서 너무나 내 심리가 불안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추가 매수 타점 제가 이제 잡는 동시에 여러분들께 같이 지금이 이제 탄산유틴 바닥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추가 매수 서서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 정확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전략적인 부분 확실하게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 지금 아래 링크에 나오는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저희 진짜 제가 분석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좀 손실을 좀 줄이고 혹은 다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제가 전략들 한번 잘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관련한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또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는 화면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동안의 1타 주식들이 얼마나 또 잘 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노란톡방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시겠죠. 상승률 탑5 종목까지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상승률 탑5 종목까지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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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누적 상승률이 무려 강사님 116%를 넘어서 씁니다. 너무나도 많이 올라준 것도 대단한데 그중에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사실 지금도 괜찮을지도 궁금하고요. 한 주세 무려 14% 넘는 시세를 보여줬던 이 솔브렌 홀딩스도 궁금해요. 두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두 종목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 즉 오늘의 급등 나왔었던 섹터에서 뭔가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신다면 상당히 어렵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앞으로의 선 뉴스 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급등 나올 뉴스들을 정확하게 포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최소 1, 2주 전부터 밑바닥에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선전 매수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셔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절대 급등주를 쫓아 들어가는 매매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사실상 우상향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제가 추천 당시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AI, 즉 로봇보다는 지금 현재 AI가 훨씬 더 핫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보다 우리 뭐 보자? 1월 달에는 AI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고 1월 22일 날 장중에 11%까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7%나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겠습니까? 이거 이제 종목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규 매수 타점을 혹시나 잡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타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렇게 주가가 폭락 나왔을 때 앞으로의 선뉴스 일정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전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 이번에 샘올트먼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누구 봅니까? SK삼성 두 개예요. 관련된 AI 관련된 협업 부분을 다시 한번 관련된 부분을 협업을 하게 되겠죠. 이런 얘기들이 오가게 되었을 시 실제 SK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 그리고 혹시 삼성이 2대 주주로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포착하셔야 됩니다. 누구예요? 삼성은 M로. 그리고 누굽니까? SK는 코난 테크놀로지. 그래서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선점을 좀 시켜드렸던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선뉴스 매매는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선점한다는 생각만 잘 갖고 계시면 그리고 이러한 선뉴스 매매 중에 어떤 선뉴스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수익률 충분히 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솔브레인 홀딩스. 비슷합니다, 사실. 솔브레인 홀딩스도 제가 말씀드린 시점. NK 미나 종목이 너무 잘 간다. 전액 관련된 기업에는 너무 잘 가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그에 반해서 너무 못 간다. 그럼 뭐다? 히맞추기용 상승이 한 번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됐을 때보다 그때 매도 타점을 서서히 잡아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결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 10%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서 이때 또 매도 기회 나왔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매도 수익 실현할 기회가 나왔고 물론 중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비중을 좀 청산해서 다시 한 번 현금 확보하고 다시 또 밑바닥에서 기회를 또 포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시 제가 드렸었던 이 전략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는 단순히 차트가 좋기 때문에 5일선 뚫어냈기 때문에 10일선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정이 있고 선유수가 있거나 주도주 섹터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선점시켜 드리고 있다는 거 이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두 종목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앞으로 종목 공략 때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는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ABL 바이오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선유수 매매법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죠. 강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가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달, 그렇죠? 2월달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최소 한두 종목 정도는 편입하셔야 되는 섹터가 바이오라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략들을 제시해 드릴 때 이것만 정말 잘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수익 내시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1월 말부터 2월달까지가 바이오 매수 적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3월달부터 다시 이어지는 이런 학회들, 임상학회들, 그리고 관련된 임상에 대한 발표들, 이런 것들이 좀 질비하게 나올 수 있는 곳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보통 1월달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은 언제 제일 많이 등장하냐? 2월달, 3월달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제 지금 예를 들어서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글로벌 빅파마와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곳들에 보통 기술 이전은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 삼아서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BL바이오는 사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정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L바이오는 ADC 치료제,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렇죠? 핫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DC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중항체 치료제까지 같이 겸비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상 이전에 기술 이전을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로열티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실적을 좀 보게 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1분기 실적 보세요, 작년도에. 매출액 400억에 영업익 231억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게 된다면 상당히 사실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L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첫 번째 바이오 관심주로 여러분들께 선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히든 종목. 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탑픽주로 보고 있는 정말 단일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그 어느 종목보다도 사실상 상당히 뚜렷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남들이 관심 갖고 환호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주가가 어디다? 천장 부재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격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매집할 때는 언제 매수해야 돼요? 정말 주가가 급락해서 지금 바닥을 횡보하고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사실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서서히 3%, 4%씩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아직 바닥 구간을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금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분석을 말끔하게 끝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노란톡방을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관련된 종목 정보를 정확하게 또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바이오 히든 종목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샵 0082 이수범 남겨주시거나 QR코드 직접 스캔을 해주시면 가능하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3월 달이 되면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잘 지켜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의 이 1타 주식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정말로 특별히 입장하신 분들 한해서만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 히든 종목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코스피 지수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사의 힘을 받으면서 드디어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밀려나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강의를 통해서 또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ABL 바이오였죠. 이 오늘의 1타 주식과 히든 종목의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수범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길밀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흠자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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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